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뇨에 좋은 계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학생분들이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질문들인데요.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가 무엇이냐? 또 진짜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를 쓴 것이냐? 세 번째는 약으로 먹을 때 실론 시나몬을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게지탕을 쓴다면 한약에도 실론 시나몬을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실제 좋은 시나몬을 우리가 고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는 무엇인가? 계피와 시나몬은 둘 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죠. 서양배, 한국배, 서양오렌지, 한국오렌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둘 다 시나몬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둘 다 시나몬입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쓰는 한약제로 썼던 시나몬은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썼던 것이 실론 시나몬입니다. 재미있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카시아 시나몬을 많이 씁니다. 이 둘이 향기가 달라요. 특히 조미료로 쓸 때는 카시아 시나몬이 좀 더 스파이시한 것이 크거든요. 자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당뇨와 계피에 대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실론 시나몬이 진짜 시나몬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실론 시나몬을 부를 때 영미권에서 트루 시나몬이라고 불렀어요. 트루 시나몬. 진짜 시나몬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른 배경은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실론 시나몬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하나가 진짜고 가짜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질문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둘 다 진짜 시나몬입니다. 둘 다. 세 번째, 약으로 먹을 때는 실론 시나몬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둘이 달라요. 좀 효과가 달라요. 꾸지뽕이랑 뽕두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약으로 먹을 때는 실론 시나몬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쿠마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마린 함량이 이제 실론 시나몬에는 거의 안 들어있어요. 카시아 시나몬에는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쿠마린이 간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쿠마린이 어떤 성분이냐 하면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이에요. 쿠마딘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혈액 응고 억제제예요. 그게 이제 원래 성분이 쿠마린이에요. 이 쿠마린이 들어가 있으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요. 한약으로 이 계피를 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게지탕 대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나게 하는 약이거든요. 쿠마린이 들어있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게 따뜻한 비가 손끝 발끝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쿠마린이 독성도 있지만 효과를 내는 성분이기도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신온혜표제로 쓰고 싶다면 이 실론시나몬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론시나몬을 한약으로 쓰겠다는 얘기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쓸 수도 있죠. 목적을 달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조절하는데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방 고유의 예전에 고전에 나왔던 처방을 쓸 때는 카시아시나몬을 쓰셔야 됩니다. 실론시나몬을 더 많이 쓰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시아시나몬이 한방 약재로서 신온, 따뜻하게, 몸신자가 아니라 매우면서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론시나몬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시아시나몬, 동아시아시나몬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충제 형태로 매일 오랫동안 복용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카시아시나몬은 쿠마린 한 명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론시나몬으로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제로 우리가 시나몬을 계속 먹을 일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은 좀 많이 먹죠. 저도 좀 먹는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한약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카시아시나몬을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시나몬과 계피, 틀린 얘기죠. 시나몬과 계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나몬의 두 종류, 대표적인 두 종류, 여러 가지 더 많은 종류가 있죠. 품종, 종자나 이런 것만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 카시아시나몬과 슬론시나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또 환자들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